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사 정원 더 부드럽게 더 치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듬 말씀드리지만 의사 정원에 대한 저의 정리된 의견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정원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의사업계하고 이런 의논을 해가지고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인간적으로도 정직해야 되지만 좌익과 보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사회 현안을 볼 때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 선거 소재용으로 이 이슈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들고 나왔다면 그건 진짜 벌받을 일인 겁니다.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그런 의욕이 있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은 점진적이고 대단히 뭡니까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겁니다. 2천 명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몇백 명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보수와 좌익들하고 이런 큰 차이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과학적 발견에 관계없이 그냥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수는 뭐죠 점진적 계획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의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성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중지를 모아가는 거예요 중지를 의사 정원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대통령께서 말씀이 그냥 결론을 딱 내린 거 하잖아요 의대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씨하고 여러분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탈원전은 여러분 선이다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라 했으면 의사들은 뭘 잘 알겠습니까 평생 검사해 온 양반인데 지적으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해 당사자들 이야기를 업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청상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그런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런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항은 더 격렬해질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모든 타협과 협상의 문을 처음부터 뭡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100% 더 옳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천상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평생 동안 뭡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뭡니까 조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섭성이 그대로 드러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절충을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2천 명을 주장했으면 그럼 당신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럼 1차로 한 500명이서 한번 시작해보자 하든지 이렇게 좀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험요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문정부 때 문재인 케어를 해가지고 MRI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의료가 커버하는 영역을 대폭 늘렸고 그다음에 개인이 병원을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조금만 여름 하더라도 다 병원 가서 먹고 약을 이만큼 파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필수 의료 분야에 여러분들 인력 부족을 좀 더 올릴 수 있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의료 수가 조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뭐죠 건강보험료율을 더 부담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출도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사 정원 학대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란 겁니다 저는 그러나 대통령이 2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못을 받고 2천 명 늘리는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여러분들 의사수 차이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별 겁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검사하다가 운이 좋아가게 되면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는 뭘 알겠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경청할 수 있는 의사들도 여러분들 국민이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사 정원 학대에 반대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여러분들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2천 명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택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글을 어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더 좀 정교하게 이야기해서 공병호 tv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의사 정원 학대 초강수 명함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결론 내리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다 헌법적 책무는 그런 데도 여러분들 그냥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선거 부정을 대통령이 다루는 것이 헌법적 책무라는 표현을 써야지 의사 정원이 2천 명 정원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가 아닌 겁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하기에 마음이 안 든다 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수행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이 헌법적 책무다 그럼 벌써 당신의 헌법 책무라는 것은 선거 사기 이름들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 책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그래서 3.7 빼기 2.1 내가 몇 명 해서 구하니까 의사 수가 8만 명 부족하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제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오랫동안 생활해 와서 그런지 사고가 무척 경직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산수를 이용하더라도 미적분도 아닙니다 대통령 주장이 치명적 결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듬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원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천 명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갖고 있는 치명적 결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료 총 공급량 일명 건강보험료 지출은 의사수 곱하기 의사 1인당 진료 횟수입니다 한국은 의료 수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아주 높습니다 의료 수가는 상수입니다 제약 조건이고 의료 수가를 많이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혁병산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 의사 수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많은 것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대통령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벌받을 일인 거죠 그러면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가지고 유지가 되면 의사수를 2배 3배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지출이 2배 3배가 올라가겠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의료보험료가 그러면 그다음에 그 부담을 다 누구한테 떠넘겨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떠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뭐 의사업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정책을 그냥 밀어붙여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마디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1년에 6조 정도 늘고 있습니다 연 평균 8에 10% 정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보험 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건강보험 요율이 높아지고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그냥 없애고 하는 것을 보고 건강보험 지출 급증 문제 때문에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약 조건입니다 절대 우리나라에 건널 수가 없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의료수가를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 형편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하에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하고 단순 평균을 여러분 단순 비교를 해서 안 돼 oecd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우리는 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의료수가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 현실화는 우리 형편에 변경할 수 없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거는 손을 댈 수 없는 거라 달리 이야기하면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높은 것은 변경될 수 없는 상수라는 겁니다 왜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로를 봐왔던 사람들 수준 이상으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체제와 질 좋고 저렴한 의료수비스는 의사들의 부담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의사수 확대는 의료 총공급량 즉 건강보험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이란 단순한 산수를 대통령께서는 수량만 갖고 의사수를 급증시키겠다고 하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일까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수량만 가지고 가격은 제끼고 수량만 가지고 뭡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턱없이 낮으니까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관료들의 경직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서 해당합니다 이런 주장의 대다수가 우우하고 쫓아가는 걸 보면서 왜 괜찮은 제도를 망치라는지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적 책문은 선거 공정성 같은 문제에 대해 할 이야기지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에 갖다 붙일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제 입에서 천생정치검사고라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글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이 주제를 왜 선거 전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표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이 문제가 선거결과를 합리화하는데 반드시 사용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국힘은 상당히 선전했지만 막판에 여러분들 불거진 의사들과 여러분들 강경대응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선거 만지는 사람은 항상 선거에서 선거를 만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꼬투리 근거를 찾으니까 그 근거에 이 의료 문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을 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첨예한 주제를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 총선전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의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뭐죠 그냥 패대기를 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의사표의 상당 부분이 뭡니까 예당표일 건데 기가 찬 겁니다 야당 가만히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계속 뭡니까 야당쳐가지고 똥통으로 들어가란 거 아닙니까 이 의료 문제가 여러분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호재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서 선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근거 끈덕지 사유만 있으면 그것만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2018년에는 여러분들 지방선거 바로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는 뭐죠 말도 안 되는 망말 파문을 더 증폭시켜가 뭡니까 아 망발 파문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얼마나 제가 참 어리석게 보이는지 하수라도 이런 하수가 좌익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먼 하난들 변변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오늘 보니까 그래도 딱 치고 뭐죠 의사수 늘려야 된다는 분도 많은 겁니다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 정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를 접근할 때는 1차 효과가 있고 2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차 효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2차 효과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만큼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그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1차 효과만 아니고 2차 효과까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1차 효과만 보고 그냥 다 뭐죠 정어리 때처럼 멸치 때처럼 그다음에 맹퇴 때처럼 그렇게 울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말씀하여 가까이서 진로 받으러 의사 숫자 늘린다고요 무슨 논리인지 편의점도 문 닫는데 병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소수입니다 그냥 닥치고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의사수 늘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편의점처럼 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건물 임대료 인건비 각종 기구 비용 간호사 1명을 일하면 그 뒤에 교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도 공당에서 안 주는데 의사가 땅을 파서 경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내는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의로는 봉상이 좀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적분을 한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냥 닥치고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의 특성인 겁니다 그 논리를 주장을 이해를 하려고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부정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과 통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정언도 그냥 미적분이 아니고 그냥 의사 수가 부족한 거다 결론 내리고 그다음 뭡니까 자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제가 딱해가 이야기한 위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사결제는 1차 효과가 있고 2차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윤통이 싫다고 이런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사안을 보면 위의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오래오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더라도 그냥 윤 대통령이 싫어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 얼마나 뭡니까 귀신 시나락 이런 까먹는 이야기입니까 나이도 좀 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싫어할 여러분들 의사 정언 문제에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나란 사람은 아주 쿨하게 세상을 보고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나는 나니까 그럴 나이도 됐고 그러나 국민들이 다음에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져서 고통을 당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죠 미적분도 아니고 닥치고 의사 정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치는 겁니까 아마 비용을 치르면서도 한국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 탓을 할 것입니다 호갈수갈죄로 산부인과가 망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이 공 박사님은 왜 의사 정언에 반대할까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주장 가지고는 의사 정언 2천 명의 학대를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도 아니고 산수를 가지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걸 대통령이 공식적인 문건에서 절대 2천 명 이상의 헌법적 책무고 그거 이름 들고 나온 논리라는 것이 OECD 비해가 의사 수가 적으니까 그런 흐리멍텅하고 이런 허무 맹랑한 주장을 하니까 하도 안타까웠으면 입 다물고 있다 한마디 한 겁니다 어리석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클랜드에 사시는 분이 말씀하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쪼르르 가는 사람들도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정의는 15분 대면이고 비용 평균이 4만 원 해당 의료 서비스를 줄이려고 하면 개인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비용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공동으로 여러분들 비용 치르고 전부 다 지불하는 겁니다 아무런 개인이 병원을 1년에 뭡니까 100번 가든 10번 가든 간에 비용 부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뭡니까 그냥 병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게 다 의료 여러분들 건강보험 지출 연결되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어리석어 가지고 개인에게 비용을 적절한 부분 부담시키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여러분 다 운영해 보니까 그냥 공짜면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니까 개인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생각이 짧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생각이 짧으면 짧은 생각 때문에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 전체 민도가 여러분 그 수준이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강보험을 여러분들 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개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왔던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인 단계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